안녕하세요 파력발전기 원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한 여기 안에 모터가 들어있고 여기 끈을 이제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이제 모터가 여기서 안에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파력발전기는 출력 용량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몇백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좀 가능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파력발전기 한번 아이디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케이트포드 같은 이렇게 램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터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거 레이드웨이라고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 모터라고 그러죠 지하철 안에 있는 여기에 전기 모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움직이는 이렇게인데요 여기 레이드웨이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케이트포드 램프 방식으로 만약에 바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흘렁거리면 당연히 이 평판에서 위아래로 흘렁거리면 이 스케이트포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레이드웨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기를 발생하겠죠 앞뒤로 가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좀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아 좀 면적이 크니까 좀 발전 용량도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요 바로 이 방식입니다 배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주로 새 배는 말고 주로 배들이 쓸모없는 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진 같은 게 막 고장을 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냥 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바에 엔진 그거 새로 설치할 바에 그래서 전세계에 이렇게 쓸모없는 배가 해안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에 여기 있는 배를 여기에 가운데가 모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줄을 이렇게 이끄어가지고 천 킬로 여기 천 킬로 천 킬로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물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다가 이 배를 이게 배라고 생각하면 바다가 이 배로 위로 올립니다 그럼 당연히 배로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줄 끈이 움직이겠죠 여기 있는 줄 끈이 여기에서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서 발전기의 전기가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이런 배도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다 이제 용접 같은 건 많이 해야겠죠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 합니다 용접 같은 거 여기다가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파력발전기라고 어렵게 뭐 생각 만들 필요는 없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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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